어우 응 아 으 הא 으 아 설마 아따 죄송하여 Almighty Go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5점만 치겠어! 2공도 맞아있는데? 맞아있긴 개뿔! 두께 연습부터 다시 하셔야겠네! 최 작가 미안한데? 1점 빨리 올려! 1점 빠졌던 양빵이란께! 으흐흐흐흐흐흐흐흐 설마? 안녕히 가세요 으흠 Friends 으흠 아따 죄송하요 아이씨 오케이 어째야 스카인 잘 쳤습니다 왓딱 잘 치요